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우리 리부트큐브는 안하기로 했었는데 흐흥흥 들어와가지고 141 리부트큐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흥흥 미안해 장식은 아무거나 레전더리를 보내면 된다고? 그럼 이왕할거면은 안좋은거를 하는게 좋겠죠? 좋습니다 아 확대기능 있습니다 네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요건가? 아 요건가 보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? 요건가? 요거 아닌데? 아 이거는 그건데? 아 못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좋습니다 141에 1이 빠져나가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뭔가 옵션은 좋은데 에이 결론은 레전더리를 가서 아액을 뽑.. 아액이든 메액이든 필요한거 아닙니까? 그렇지요? 어째요? 어이없 흠 흠 흠 흠 와 남은 돈은 엠블렘과 무기 해달라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어...이것도 18%가 나오네요. 좋습니다. 어, 와... 956이다. 와... 20, 34%다. 와 육육력인데 아 아쉽습니다 아 무기하고 엠블렘하고 무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자 블랙 근데 이거 얼마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 장신구 얼마 있냐 아 일단 돌리자 여보세요 넵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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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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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닝이 10단계나 되네. 장난 아니네. 좋네요. 이쯤에 쓰면은 올라갈만 한대요 그죠 잔인한 것 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 두개 남았네 하나 두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5억 남았군요 블랙협보 뭐라도 올라가야 될텐데 말이죠 966 아 리부트 서버는 메소로 캐시템을 살 수 있습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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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아 966은 일단 아니겠지요 음 어느 것으로 해야지 올라갈 것인가 아 아직 남았습니다 8천만원 남았습니다 3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네 네 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